제 나이 53세, 그 사람 나이 45세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이랑 이삿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저희가 만난 건 4년 전 제 가게 이사를 하며 알게 된 이삿짐 사장입니다 마지막 타임에 견적을 보러 왔길래 배고픈 것 같아 국수를 삶아줬는데 그게 2년이 되어 무려 8살 어린 남자와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게 이사를 하고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전등이며 수도며 이것저것 손봐주고 말을 참 이쁘게 해주고 하니 저도 조금씩 맘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인이 되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매일 본인을 마치면 가게로 달려와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2년째 되던 해에 우연히 그 사람 옛날 전화를 제가 쓸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줬었는데 그 안에 여자와 여행가서 뽀뽀하고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옛날 일이니 한마디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헤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 후 다른 여자와 썸타는 것도 걸렸는데 제가 넘어갔고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니 어쩌겠어요 문제는 동거한 지 4년이 된 얼마 전 예전에 여행 갔던 여자랑 통화한 내역과 문자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저희 존재를 얘기했고 둘이서 계속 만날 거면 내가 헤어지겠다고 하니 본인이 헤어지겠다며 둘이서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 본인 일을 도와달라 해서 일하던 중 이 일이 터졌고 일 돌아가는 사정을 알다 보니 스케줄 펑크를 낼 수도 없어서 이래저래 만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저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에 또다시 넘어가 지금은 계속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그 여자한테 계속 전화해 문자가 왔고 알고 보니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들과 일체 연락도 만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고 같은 일을 하며 동거를 하고 있던 중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 날도 땀 삐질삐질 흘리며 반지하집 이사를 해주고 있었는데 다른 날 같으면 집주인은 다친다고 옆에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의심스러웠지만 넘어가려는데 집주인 여자가 자꾸 자기 사생활을 저한테 얘기하거나 남친 옆에만 있는 게 이상해서 옛날 여자 중 걸리는 여자가 한 명 있어서 카톡 사진을 보니 그 여자 중 한 명이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저랑 붙어 있었는데 언제 이사 견적을 냈는지 그럼 통화도 했단 얘기고 물어보니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이사해주다 친구가 된 거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라고요 바람핀 여자들과 통화도 만나지도 않겠다더니 그 사람 통화 기록을 보니 통화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었더라고요 일단 통화한 사실도 저를 그 여자 이삿짐을 싸게 한 것도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나밖에 없다고 헤어지지 못한다고 이 순간도 얘기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옛 여자들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는데 주기적으로 딴짓하는 이 남자랑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할까요?